XSFM입니다. I, D, W, K 장담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올해의 마지막 나성통신 시간이 되겠습니다. 홍영훈 나성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영훈입니다. 네, 가끔씩 프로그램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결과물에 좀 다른 패키지가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경영 문학인이 앉아있습니다? 네, 어제 전화받고 나왔습니다. 이경영입니다. 난 왜 불렀어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부르는 마음으로 근처에 계신데 잠깐 오실래요? 필수 요소죠. 나성통신에 그 알실 하필겔이 있다면 이경영은 있다. 난 LA 가본 적도 없는데 지난 봄에 하입과 관련된 방송 이후로 참 많은 분들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시사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평상시에 많이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냐? 정말 그래서 제가 분위기가 험악했잖아요. 조성주 소장하고 그걸 왜 모르냐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박판규 변호사하고 점심 먹으러 갔더니 법조타운에 갔더니 박판규 변호사도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요. 내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아는 추기라니까 진짜 이제는 사잇비스트죠. 많이 알아요. 잡지 아직 안 만들었어요? 우리 게스트들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세상을 만난 기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보람이 있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시사방송인데 지금 세상의 철학의 근간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었어요. 이런 현대 세상을 이루는 기본 요소하고 이걸 몰라서 단절되는 것들 그리고 이걸 잘 알아서 생긴 결과들 새로운 시장들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할 겁니다. 오늘은 특히나 좀 더 기본 철학에 해당되는 사실 지난번에도 조금 언급이 됐었죠. 네. 하입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문학인의 기본 교환을 다시 테스트하겠습니다. 아니다. 다 대답해 봅시다. 문학인하고 에디터는요. 고잘한 일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고잘한 일! 내가 잘! 김수환 이놈! 내가 고잘한 일이오! 김수환 이모씨오! 의사양보았! 저는 잘 알죠. 저는 밥 먹고 보는 게 인터넷이에요. 에디터도 거의 다 알아요? 네. 야인시대에 나왔던 그러니까 야인시대에 나왔던 그 오리지널 장면 말고 네. 인간 관악기라고 해서 그거를 음절로 끄고 왔고 이것의 짤들 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 저는 정말 지금 딱 들으면 아시겠죠. 저는 정말 잘합니다. 매번 신작을 꼬박꼬박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요즘도 신작이 나와요? 아 그럼요. 예를 들어 옛날에 제일 유명했던 것들 있잖아요. 무슨 착신 고자라든가 아 이 눈빛이 나야 내가 너는 모를 거야 라는 눈빛인데 지금 대결하는 중이에요. 50센트의 인더클럽이라든가 그건 모르겠네. 에디터 그거 알아요? 아니 그건 몰라요. 곧? 곧? 있어요. 곧 자라니? 그럼 이제 50센트가 랩을 해요. 최근에 되게 야인시대 짤 중에서 재미있었던 거는 중공군이라니 어림도 없지 암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노래로 이어지는 건데 그런 류의 짤은 많잖아요. 근데 이건 고음이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브라이어 캐리처럼? 네. 원래 고수는 좁은 데서 승부해야 돼. 고자라니 고자라니 남들이 제일 많이 모르는 것 중에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고라니 내가 고라니는 엄청 유명하죠. 유명해? 네. 아 이런. 고라니 아니 내가 고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라니 그거는 거의 초창기에 저는 최근에 봤는데 고자라니밖에 안 보셨구만 그건 DC 시절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처음에 아 이제 지겹게 뭐 이런 거 아직도 아니 했는데 고라니가 딱 나와가지고 내가 고라니 이럴래 귀엽군 군대 생각도 나고 요새 대세는 4달러 아닌가요? 4달러로 넘어왔죠. 4달러 지금 지고 있긴 한데 4달러가 올 봄에 크게 떴죠. 광고로 한 번 쓰이면 지는 거죠. 저는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4달러 이러고 있었어요. 작년엔 저게 있었죠. 불쾌지수 그게 뭐예요? 열기가 더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열기도 더 더해지고 요새 불쾌지수도 높고 너무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열기도 더 더해지고 너무 끈적하여 요새 불쾌지수도 높고 예를 들어 짤이 뭐냐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자라니 모르세요? 이러면 대화가 거의 LA에서 서울처럼 멀 거예요. 그럼요.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최근 고자라니를 보여줘도 왜 웃기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죠. 당신은 미국에 있으니까 혹시 팥죽송 아냐. 모른다면 어차피 더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밤새 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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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도 절대 설명 못합니다. 잘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공식적인 어원을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초보분들을 위하여 혹은 시사 전문가들 조성주 소장과 박방균 변호사를 위하여 짤은 원래 DC인사이드가 쓰는 게시판은 참여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의 물결에 정면으로만 썼죠. 그러다 보니까 게시판에 자유와 여흥이 그득했죠. 그렇죠.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별뜻 없어 보이는 이런 짧은 깊은 철학을 남은 글을 소위 뻘글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갤러리마다. 그렇죠. 그런데 DC인사이드의 게시판은 게시판이 아니라 갤러리예요. 네. 사진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 서버를 이런 거지 발사개들한테 모두 내줄 수 없다. DC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DC인사이드는 사진이 안 올라오는 거의 모든 글을 막 잘라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하여 놀란 우리의 온라인 조상들이 글을 충실하게 쓰는 대신 아무 사진이나 올리죠. 이게 짤림방지용 사진 현재 짤로 줄어들었습니다. 짤림방지에서 짤방이 됐다가 이게 짤로 줄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언론사들도 무슨 무슨 짤방을 올려 화제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렇죠. 요즘엔 짤방이란 말은 잘 안 쓰이고 짤이냐 옴짬이냐 완벽하게 공식 용어가 된 듯 하죠. 네. 국립국어원만 인정해주면 되는 절차만 남은 수준이랄까요. 짤도 표현이잖아요. 게시물에 올리는 거. 게시물의 일환이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담아야 했습니다. 짤에다가. 근데 메시지를 담자면 막 나만 이해하고 내가 오늘 겪었던 일 이런 거 올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만한 즉 문화의 맥락이 있는 어떤 사진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짤방이라는 말에는 문화적 합의 문화적 함의 같은 의미가 같이 붙어 들어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게 이 짤에 대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하이브에 대해서 좀 연장선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보면 당시 얘기했던 작은 파트 하나를 떼서 길게 설명하는 건데 당시 하이브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유명세라는 걸 꼽았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피디님이 카다시안 마케팅 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해서 유명한 네. 김 카다시안은 대표적인 소셜미디아 스타고 유명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너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네 삶을 위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말이 가장 잘 통하는 인류 사상 네. 유명해서 유명하다는 거는 함의가 있죠. 대체 직업이 뭔지 모르겠고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하다라는 거고 이 유명세는 결국 마케팅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뒤에 카다시안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어쨌든 카다시안 마케팅은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바로 돈이 되는 세상 이라는 반증입니다. 네. 주제문이 나왔습니다. 영향력은 돈이 된다. 최근에도 SBS의 궁금한 이야기 땡에서 허경영 씨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허경영 TV라는 띠를 두르고 띠? 네. 띠가 있어요. 허경영 TV라는 띠와 스냅백을 쓰시고 스냅백? 그렇습니다. 사진 한번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게? 안양력에서 그리고 유인물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법정 몇 번 드나들고 이제 사기 안 치고 착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이제 또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경영 씨가 아니 3J가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죠. 3J? 지지자. 아 그렇죠. 네. 그분은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시절이 돌아오니까 또 나오시는 거구나. 전성기가 왔다는 촉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죠. 제4, 제5의 전성기가 왔어요.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은 유명한 사람이 계속해서 유명해지고 그 유명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어주죠. 단지 플랫폼만 바뀔 뿐이죠. 네. 특히나 저는 오늘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결국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세상을 바꾸고 있고 개인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댑니다. 그냥 인스타그램이 유행한다고 자주 다니던 카페 인테리어가 알록달록하게 바뀐다는 식의 좀 얕은 얘기는 아니고요. 네. 유명세가 재능이 되는 현상을 주목해보려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이 밈입니다. 밈. 네. M-E-M-E. 네. 밈. 아까 유피님이 앞에 설명을 해주셔서 한국말로 하면 뭐 짤이죠.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이미지나 비디오들. 네. 물론 인터넷에서 생긴 문화인 만큼 특정한 형식이 있지는 않지만 보통은 자주 사용된 이미지가 있고 아래나 위에 글자를 넣어서 상황에 맞는 농담을 하고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한국보다 영미어권에 좀 더 많이 쓰이는 밈의 방식이죠. 사진이 나온 다음에 설명이 아래 위에 붙습니다. 네. 밈 글씨체가 따로 있어요.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는 저게 있었어요. 동영상인데 캐리비안 해적에서 캐리비안의 주인공 해적 이름이 뭐죠? 잭 스페로우. 잭 스페로우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밑에 거기 해석에 운전 중 보행자에게 길을 먼저 양보했을 때 그렇죠. 네. 이렇게 서있다가 갑자기 뛰어가는 장면. 네. 그렇게만. 그것도 이제 문화적인 맥락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고요. 아무튼 검색하시다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뭐를. 이미 원래 어원은 리처드 도킹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인간의 유전자처럼 번식해나가는 문화적 요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번식해나간다는 건데 복제돼서 계속 인터넷상을 떠다니면서 이렇게 재사용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뜻하는 거죠. 네. 확대 재생산됩니다. 전문용어로는 리젠된다고도 하고요. 그건 뭐 개인이 하는 일입니다만 여튼간에 리처드 도킹스가 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온라인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사람들에게 복제되는 어떤 감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어떤 지역의 문화를 이루는 어느 민족은 성격이 어떻고 어느 나라는 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걸 유전자로 놓고 그냥 바로 박아버리면 비과학적이잖아요.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은 좀 다른 다르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을 얘기할 때도 밈을 쓰죠. 그렇죠. 원래는 인류학적인 접근이었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건데 한국의 짤은 거의 비슷하고 또 옛날에 얘기하던 필수 요소와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필수 요소란 뭐야? 라고 필수 요소를 모르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짤을 이루는 필수 요소야. 가장 중요한 점은 밈이든 짤이든 필수 요소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하위 문화 그러니까 주류 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서브컬처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거죠. 원래 메인스트림은 서브컬처가 한참 유행하면 그 가장 맑은 윗물만을 걷어서 본인들의 문화적 요소로 사용하는 게 보통이죠. 이건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도 있던 일입니다. 특히 요새는 인싸개그 이런 거 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세태를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 문화에서 한창 매니아들끼리 막 얘기하고 웃고 즐기던 게 너무 유행이 커지니까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는 관심 없는 애들이 그냥 어투나 이런 것만 따와서 인싸개그처럼 한다. 이런 거를 조롱을 하는 의미인 거죠. 인싸개그라는 게. 그렇죠. 인싸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겠습니다만 굳이 요즘 발굴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종전에 있었던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어떤 교류 말고 밈과 짤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주류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주류 사회에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위 문화가 너무 크게 유행을 해서 주류 사회에서 안 다룰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결국 인터넷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주류 사회에 침투했다는 겁니다. 네. 가면이 맞는 것 같아요. 가면이 맞는 성경인 것 같아요. 네. 주류를 아싸로 만들었지요. 네. 일단 한국에서는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것들이 주류 문화에서도 인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국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명확한 증거는 마리텔이죠. 네. 맞아요. 그게 공중파에서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징이죠. 네. 그게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소외로는 인터넷 문화의 여명기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인 첫 사례가 DC에서 유행하던 필수 요소들이 연예인들의 인기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자주 얘기하던 김영철 씨라든가 네. 맞아요. 너무 병맛이어서 혹은 웃겨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가수들이 코믹한 캐릭터를 통해서 현실에서도 인기 얻은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인터넷에 오래 쓰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문희준 씨를 존경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했는데 조직적으로 조직적으로 아무렇게나 대 이 긴 세월을 그리고 그 이후에 연예인들이 악플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보살이라고 불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희준 씨는 따라서 하필 겔의 김대중이죠. 인동초처럼 버텼어요. 그러네요. 대표적으로 저는 꼽고 싶은 게 전진 씨랑 DJ 쿠시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원래 비웃으려는 의도로 이거 막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주류상에서 약간 해석의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 막 유행하는 건가 봐 막 이러면서 아 그 시사 프로니까 2인제로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나는 불사조인가봐 계속 당선되다니 저는 이때를 기억을 하는데 이 암고남의 규모읍하고 맞아요. 전진 씨의 그 춤은 당시 이제 DC가 르네상스라고 해서 비디오 콘텐츠 사진 중심으로 돌다가 이때 오디오 콘텐츠로 부활을 한 번 하잖아요. 네. 지금은 저 게임 음악 만드시는 그분이 빠삐놈 리믹스를 터뜨리면서 아 그분이 지금 게임 음악 만드세요? 이야 소상준 지금 영상 만드나 죽어나겠네요. 빠삐놈도 집어넣어도 되나요 이게 유튜브에? 근데 이 빠삐놈의 이 두 개가 되게 그때 핫한 거를 다 모으면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나왔었거든요. 둘째 노래가 그러면서 약간 말씀하신 대로 언뜻 보면 이게 되게 주륜 문화로 보이는 거예요. 이 노래 모르면 안 돼. 그 기억이 좀 나네요. 구준엽 씨가 원래부터 빠삐코 모델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게시판 많이 쓰던 사람들은. 뭐 어쨌든 처음에는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그 가수들에게 도움이 됐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든지 뭐 비웃으려는 의도든지 뭐 의도와 상관없이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것이 상업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이제 퍼지게 된 거죠. 주 네. 제 기억에는 초창기에 이렇게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유행이 되잖아요. 뭐 이 전에는 예를 들어 드라마의 한 장면이 유행이 돼가지고 근데 그걸 안 연예인들이 되게 당황했어요. 이용할 줄도 전혀 모르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뭐 저도 당황스럽지만 전혀 그냥 이러고 넘어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DJ 쿠나 전진 씨 이후로는 연예인들이 이걸 활용하는 법을 이제 조금 알기 시작했을까요? 맞아요. 비가 대표적이죠. 비는 라송이 망할 뻔했는데 인터넷에서 이거 태진아 목소리 아니야? 라고 뭐가 돌자마자 바로 캐치해서 음캠에 라이브를 태진아 씨랑 같이 했거든요. 공반자송 인터넷 이전에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게 우리 손희상하고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마는 향수나 타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소비자 말고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완전 다르잖아요. 수용자가 제작자 말고 제작자가 이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이 본 영화는 천만 명의 해석이 다 다르지. 근데 인터넷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해석의 접점을 찾는 거예요. 게시판을 통해서 짤을 통해서 그러다가 제일 재밌는 접점이 생기면 그게 밈이 돼서 막 퍼지는데 만든 사람 입장에서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괜찮아요. 정치인들하고 주류 연예인들은 똑같습니다. 자기 죽는 소식만 부고만 빼면 뭐든지 많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실패 케이스도 있더라고 UBD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실패 그게 뭐예요? 엄복동 아 엄복동 나보다 더 많이 알아왔죠. 오케이 비슷죠. 엄복동은 제가 볼 때는 온고잉이에요. 이게 과연 실패인지 성공인지 아직은 몰라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카페 우리나라는 카페에 지갑이나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그대로 있는 나라잖아요. 노트북을 놓고 가도 그대로 있는 나라고 근데 자전거만은 5분 만에 훔쳐가는 엄복동의 나라라고 그죠? 엄복동주는 테마주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오면 한참 더 두고 보셔야 되겠다. 미국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대표적인 예시가 강남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이 자르게 되네요. 강남스타일에 대해서 음악계나 특히나 한국의 아이돌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왜냐하면 아이돌업계라고 구분해야 되는 게 아이돌업계 중에 대표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히트한 노래잖아요. 싸이가 분들이 이게 음악적인 맥락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밈의 맥락에서 찾아야 읽힙니다. 이 노래가 히트한 이유가 그래서 그전에 싸이가 무슨 노래를 챔피언을 만들었고 뭐 무슨 세를 만들었고 이거에서 보시면 안 되고 혹은 싸이가 어떤 음악에서 영향받았다더라도 음악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가장 비근한 가까운 이 강남스타일의 조상은 할렘쉐이크예요. 네. 그쵸. 네. 할렘쉐이크 다음 작품이었는데 할렘쉐이크와 달리 정식으로 싱글커트를 하고 상업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환산을 빡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스타일 떴을 때 헛발질한 평론가들 엄청 많거든요. 할렘쉐이크는 뭐예요? 아하! 아 이거 서양 문화에 좀 약하시네요. 할렘이 약해서 제가 마펌 힙스터라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가 인기를 끈 거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분석기사가 나왔는데 밈컬처에 대해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먹고 평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유통채널이 흥한 거다. 유명인이 리트윗을 해줬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대체 왜 사람들이 리트윗을 하고 사람들이 왜 유튜브에서 이걸 보냐. 그 평론가는 어제 밤새 리트윗이 뭔지 공부하느라 바빴거든요. 설마 그 정도겠어요. 제가 되게 천대한다. 나도 천대한다. 음악평론가 중에서 되게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름 밝히지 않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보드 차트에서 속임수는 두 번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싸이가 그 뒤에 노래에 히트를 못한 거다. 근데 저는 그거는 진짜 음악적인 맥락에서만 본 해석이고 게다가 그 해석은 서양 중심적이에요. 매우 그렇죠. 오리콘 차트에서 맨날 속일 수 있나?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인기를 끈 이유는 이게 밈이기 때문이에요. 밈으로 만들어지기 너무 쉬웠거든요. 강남스타일의 비디오에서 보이는 춤이나 이미지들이 미국의 인터넷을 주름잡는 밈 메이커들에게는 그냥 보물창고였던 거죠. 나중에 결론쯤 나가면 아마 그때쯤 다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강남스타일이 기념비적이었던 이유는 밈으로 크게 유행했던 영미어권에서 크게 유행했던 음악 중에 유일하게 상업적인 준비가 다 된 채로 나온 트랙이었다는 겁니다. 그거의 시발점이죠. 상어 노래 보세요. 아직까지 저작권 때문에 오락가락한다고요. 전세계인이 두루룩두루룩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맞습니다. 강남스타일은 밈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됐고 이제 단지 짤로 만들어졌다 정도가 아니고 계속 복제되고 유통되고 이런 밈의 핵심 요소에 정말 잘 맞아들었다는 거죠. 최근에 무슨 영국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애완용 로봇이 나오는데 갱남스타일 이러니까 그 춤을 추더라고요. 밈 넣고 싶어요. 원래 기계 보면 도대체 왜 한국어로 된 노래가 미국에서 그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밈컬처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강남스타일을 주로 소비한 사람들이 이걸 음악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냥 밈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춤 사이가 재밌었고 의미 없이 들리는 모든 멜로디들이 그냥 웃길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고자란이나 4달러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남스타일을 한류의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반쪽짜리 해석인 거죠. 실제로 이후에 한류의 흐름에 또 영향을 줘요. 한국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전에 어떻게 이게 나왔는가를 해석할 때 밈을 빼놨으면 저는 10분의 1짜리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강남스타일을 이렇게 보통 해외에 나가서 옛날말로 국의선영하는 콘텐츠를 써먹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강남스타일을 잘 못 써먹었어요. 써먹을 수가 없죠.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단절돼서 주류가 받아들인 그 결과물도 우스운 상황 이 지금도 서울시 강남구에 가면 끊임없이 보입니다. 공사판에 싸이 캐릭터가 있죠. 안전 주의하라고 싸이가 춤을 추고 있어요. 싸이 캐릭터. 그리고 이거를 주류 문화가 가장 잘못 받아들인 이것도 정말 이것도 기념비 왜냐면 진짜 기념비예요. 들어보세요. 밈을 주류가 얼마나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하고 싶었는가를 세계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조형물이 코엑스에 있죠. 그렇죠. 손모가지. 그건 이제 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주류 문화가 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의 상징으로 남아있어요.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거는 차차가 하나예요. 밈이 됐죠. 수갑찬 손 표지면 떠올랐어요. 날씨 좀 풀리면 안승준을 데리고 괴산 군민 가마솥을 보고 와요. 얼마나 경건해질 거예요. 보고 있으면 가마솥은 이만큼 언급하셨으면 한 번쯤은 가야 돼. 보시고 와야 돼요. 우리에겐 메카나 메디나야. 그렇죠. 강남스타일 손모가지 코엑스 마찬가지. 이제는 위험이 서려있어요. 너무 우스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콕집어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집어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될 땐 콕집어콕 다른 슬림 제품에 비해서도 얇아요. 근데 흡수력은 되게 좋네요. 예민한 피부인데 트러블도 안 생기고 착용감도 참 좋아요. 저는 이제 이것만 쓰려고요. 합리적인 당신의 선택 29 Days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로하스웰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로하스웰 맥주 효모 워낙에 이 얘기 저 얘기 했어가지고 그리고 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어야 됐는데 오늘 문학인이 오류가 나가지고 제일 잘 알아요. 너무 잘하니까 말도 하기 싫어. 가만히 있어요. 그걸 노리고 날 불렀구나 원래. 아니야.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지. 아니 나는 나를 한 방 매기려고 부른 걸 이제 깨달았는데 역습이 되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 슬게르의 싱하형이 돌아왔는데 너무 예의가 바른 거지. 그죠. 가만히 있어요. 싱하형이. 존댓말 쓰고. 언젠간 화낼 거예요. 싱하형은 근질근질 하거든요. 속도가 너무 빠른 사람이라 인류에 비해서. 아무튼 이 문화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방송은 다 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계속 검색창을 바쁘게 움직여 보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싱하형을 검색하셨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청취자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잘 제보를 해주시죠. 엄복동 짤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요즘 밈에 좀 둔하신 분들. 최근에 가장 역작이에요. 엄복동. 저는 엄복동 짤의 바탕에는 깡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내가 아까 녹음 전에 깡 얘기했잖아. 1일 1강 저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20대들에게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따릉이의 이름을 엄복동으로 바꿔야 된다. 괜찮네요. 안 돼. UBD 괜찮네요. 아니 박 시장도 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살아있는 밈이시다. 본인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저희 TV 나와서 얘기도 하셨어요. 그 짤 알고 있다고. 아 x발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방송에 말을 못하잖아. 이걸. 내가 나도 지금 말을 못하겠다. 의도적으로 이 팝음악계에서도 의도적으로 이제 밈을 통해서 뛰려고 했던 가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엄청 성공했어요. 저는 그 케이스가 마일리 사이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는 원래 디즈니 스타였어요. 아역 배우로 정말 흥했던 가수였는데 90년대 초반에 유명한 뭐랄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춤추기 좋은 옛날식 트로트 노래 같은 되게 유명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로 떴던 그 한 곡으로 엄청나게 떴던 양반이 이 사람의 부친입니다. 빌리 레이 사이러스. 그래서 연예인 딸 였던 거예요. 그냥 연예인 딸이고 아역 배우 연예인으로 자라난 그냥 귀여운 친구 였는데 그런데 디즈니 스타여서 정말 그냥 귀엽고 예쁘고 이런 캐릭터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흑화했어요. 이제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이미지를 한번 바꿔야겠다. 그래서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무대 나왔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아역 배우라든가 연기를 오래 하신 분이 전의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밈으로 될지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온라인에서 무조건 화제를 일으켜서 모든 주목을 끌겠다는 의도가 아주 확실히 보인 무대였어요. 무대 내내 손짓 하나하나 특히 응원 도구를 낀 그 손짓 하나하나가 지금이야 캡쳐해 지금이야 캡쳐해라고 외치고 있죠. 되게 오래됐네요. 2013년 MTV 뮤직비디오가 됐어요. 왜냐하면 노래가 저거였잖아요. 그 블러드라인 로빈시크 네. 그 무대에 로빈시크가 올라왔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올라왔는데 네. 왜냐하면 마일리 사이러스가 모든 무대를 그냥 지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역 배우로 너무나도 귀여웠던 친구가 온몸으로 섹스 어필을 하고 있으니까 살색 페이턴트 재질의 속옷 같은 네. 아주 간단한 옷을 입고 나왔죠. 그때 이제 밈으로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윌 스미스 가족이 그걸 보면서 경악하는 표정이 있었거든요. 그것조차 밈이 된 사람들의 리액션조차 밈으로 만들어버린 무대였어요. 그리고 리안나가 진짜 아무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저 자식 이제 떼돈 벌겠구만. 졌네. 마일리 그 후로 마일리 사이러스는 이제 거의 아티스트에 가까운 포지션이 됐고 그렇게 됐어요. 네. 승승장구하고 있고 심지어 그 직후에 나왔던 음악도 렉킹볼이라고 그렇죠. 그 뮤직비디오도 그냥 밈으로 만들려고 던져준 거예요. 그 우리가 철거 건물 철거할 때 쓰는 그 커다란 철거 있잖아요. 그 렉킹볼인데 그렇죠. 거기에 완전히 이제 나체로 올라타서 노래를 부르죠. 철거도 밈으로 떴죠. 아 이건 상상 못해 아 이거는 철퇴를 얻어맞은 기분이에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비디오의 이미지가 가수나 곡의 인기에 영향을 미친 사련 이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강남스타일을 이어서 바로 이야기된 게 드레이크의 핫라인 블링 입니다. 핫라인 블링 네. 전에 하이브에서 유PD님이 말씀하셨듯이 드레이크는 2010년대를 카니에 웨스트와 양분했다고 할 수 있는 캐나다 출신의 래퍼이자 가수입니다. 팝씬의 가장 큰 그림자죠. 현대의 네. 드레이크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음악 커리어를 시작하던 2008년경부터 꾸준히 인기가 있었고 특히 2010년대 초반에는 래퍼로서도 굉장히 큰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유명세만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그의 대중적 인기가 정점을 찍을 때는 민문화가 한몫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음반 뷰스를 발매하던 시기가 그의 대중적 인기가 폭발하던 때인데요.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무려 13주간 차지했습니다. 이런 인기를 견인한 것이 핫라인 블링 이라는 노래였고 핫라인 블링 비디오에서 뭔가 어설프면서도 느낌있는 춤을 추던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밈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됐죠. 핫라인 블링을 검색해보시면 혹은 핫라인 블링 밈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그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이 거북이가 뒤집어져서 날아오는데 춤으로 쳐내는 드레이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혹은 춤으로 테니스를 친다거나 아마 인터넷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몰랐던 분들은 보시면서 이거 봤었어 이거였어 할 거예요. 드레이크는 거의 약간 밈의 황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노유월 밈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어떤 밈을 봤을 때 이게 어디서 나온거지 라고 할 때 검색을 해보는 밈사전 밈계 브리테니커 근데 드레이크는 노유월 밈에 드레이크로 검색해보면 133개가 있어요. 많은 겁니까? 엄청난 거죠. 웹퍼 중에 1등이죠. 이러면 인생 성공했다고 봐야 돼. 그게 아니었어도 성공한 뮤지션이지만 맞아요. 핫라인블링과 강남스타일의 공통점을 보면 느낌있는 댄스가 사람을 웃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음악을 입히거나 다른 영상물과 합성을 하는 등 재창작을 해서 공유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강남스타일하고 핫라인블링을 고루한 음악 평론가가 음악적인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냥 망한 시도죠. 애초부터. 그렇죠. 이거랑 가장 비슷한 최근의 히트작은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상어노래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예를 하나 더 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최근 정치계를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버니 샌더스를 비롯해서 제가 저번에 제가 했던 얘기에서도 한번 드렸는데 미국의 특히 민주당 진보적인 대선 후보들이 민주당이 왼쪽으로 많이 갔어요. 대학 학비를 전부 다 무료로 하자 라는 식의 정책을 대부분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이른바 좌클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해요. 밈컬처가 이런 좌클릭에 영향을 미쳤다. 그게 뭐냐면 소셜리스트 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회주의 밈이 있죠. 사회주의자들을 밈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소셜리스트 밈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런 밈만 다루는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크가 100만이 넘어요. 진짜요? 재밌거든요. 옛날에 공산주의 계그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가 보네요. 한편 소련에서는 직계조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밈들이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층들에게 이런 사상을 어느 정도 주입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는 소셜리스트들만 모이는 데이팅 사이트가 생겼대요. 미국에서 사회주의자가 힙한 단어가 됐어요. 그리고 이걸 힙하게 만든 데는 밈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이럴 정도로 이제 밈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크게 침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밈이 무엇인지 그리고 밈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강하게 영향을 미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인터넷에서 유명세가 현실 세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를 현금화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화? 네. 소셜... 사실 이거는 지금 제 휴대폰 열고 밑에 돋보기만 누르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쵸? 아, 그래요? 그 저기 인스타그램 불러보기에서 높은 확률로 이렇게 현금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뜨죠? 아... 바로 그 얘기죠. 인스타그램을 쓰시는 여러분 인스타그램은 내가 본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보면 좋아할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돋보기를 누르면 농구와 레슬링과 스니커 것들이 나와요. 쭉 계속 나와요. 근데 농구하는 장면만 나오느냐 경기 장면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주로 밈이 나옵니다. 선수들과 경기를 가지고 나는데 밈들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나랑 맞팔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나한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체 언놈 때문에 이게 계속 뜨는가 연구해가지고 언팔하게 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반 밈들도 가끔 나와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나 봐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영몇 밈들이라고 하면 빨간색 흰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그냥 일반 시민을 고문하고 있어요. 소련에서는 원리가 당신을 찾습니다. 소련에서는 개그는 저는 영원히 좋아해요. 너무 응용하기 좋은 형태죠.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인터넷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 아까 에디터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람들을 우린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그냥 뭔가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야 될 때 쓸 말이 없어서 만든 말 같아요. 띄꺼운 논팽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언론사에서. 뭔가 소셜미디어 스타 이러면 너무 포멀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강연회에서 페북스타 OOO씨 모셨습니다. 이게 좀 안 좋으니까. 인플루언서의 가장 오래된 단어는 제 기억에는 얼짱이에요. 하두리 얼짱. 그래요? 하두리 추억의 단어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유명해서 유명한 딱히 뭔가 유명한 것 빼곤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유명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죠. 저는 이걸 세상이 이제야 발굴해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에 중고등학교에 보면 유명해지는 게 특기인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다른 능력 없는데 심지어 말을 많이 해서 유명한 사람 친구를 많이 사귈 줄 알아서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말 없이도 알아서 유명해지는 걸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학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학교에도 그런 사람들 여학교는 뭔가 중성적인 매력을 가진 친구들 금방 인플루언서가 돼요. 학교 동네에서 근데 이 개념이 늘 있었는데 드디어 집어낸 것 같다는 느낌일까요? 세상이? 저 고등학교 저 고등학교 때 철권을 하는데 맨날 폴만 해서 별명이 폴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 애들 폴 그렇게 불렀는데 걔를 폴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 학년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걸어다녀는데 뒤에서 제가 폴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폴이래. 옆에서 어떤 애가 진짜 폴 닮았다 이러는 거예요. 걔 별명이 생긴 이유는 그게 아닌데 철권에서 폴을 골라서 생긴 건데 일단 유명해지면 애초에 유명해진 이유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알아서 유명해지고 있군요. 그래서 진짜 폴 닮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엄청 웃었는데 만약에 헤이하치였으면 또 헤이하치 닮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현금화도 열심히 하고 있죠.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팔로워들에게 물건 판 사람 파리피플이라고 그러죠. 아 그래요? 파리피플 물 판다고 그게 그 유명한 사람이 뭘 물건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사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되게 비싸더군요. 이거는 좀 비하적이어서 좀 쓰는데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파리피플들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이 쓰는 거를 다 따라서 하는 사람들 일종의 팬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하적인 의미를 담아서 시녀라고 부르더라고요. 영미어 표현입니까? 아니요. 한국에서 한국어 표현입니까? 네네네. 난 사리피플인 줄 알았어요. 난 산다고? 산다고.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라임을 맞아야지. 사리피플 사리피플 예. 이런 인싸 개그를 못 따라가겠어요. 핵인싸. 진짜 뉴클리어 인싸예요. 위험해요.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런 인플루언서. 폐기해야 돼. 이런 인플루언서. 이런 월턴이 싫어할 만해요. 아무튼. 이런 경향에는 조상님이 한 분 있죠. 누구요? 페리스 힐튼. 그렇죠. 페리스 힐튼은 아시다시피 힐튼 호텔의 상속녀죠. 저 몇 년 전에 그런 뉴스 봤어요. 중국의 어떤 부자 아가씨가 온몸을 페리스 힐튼하고 똑같이 성형 했다는 얘기.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큰 궁금증 결과는 안 궁금하고 되게 큰 궁금증에 빠진 거예요. 왜 페리스 힐튼? 그러니까 안 예쁘고 예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왜 굳이 왜 굳이 신기하네요. 완벽하게 표준에 맞는 미녀라든가 뭐를 너무 잘해서 유명한 이런 사람 일가를 이룬 영웅 같은 사람 이면 모르겠는데 그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잖아. 페리스 힐튼. 페리스 힐튼은 그저 페리스 힐튼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페리스 힐튼은 사실 가장 크게 유명세를 얻었던 건 불법 촬영물이죠. 그렇군요. 네. 그 성관계와는 영상이 유출되면서 유명세를 많이 얻었죠. 네. 전부터 페리스 힐튼은 사실 사교계에서 크게 명성이 있었어요. 부잣집 딸. 네. 그래서 특정한 직업 없이 파티 찾아다니고 이른바 셀레브라티였죠. 진짜 파티피플. 네. 그런데 이게 우아하게 보여서 그런 상속료들과는 다르게 수위가 아주 센 잡지 화보를 촬영하기도 하고 좀 이제 튀는 인물이었죠. 그렇죠. 그쪽 업계에서도. 그런데 이제 사교계를 벗어나서 연예계에 발을 들였어요. 페리스 힐튼이. 이제 뭐 리얼리티 TV를 찍는다거나 이러면서 여러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이거죠. 쟤 뭐지? 이거였죠. 그렇죠. 뭐 화보를 촬영하지만 모델은 아니고 TV에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지만 연예인이나 연기자도 아니고 앨범을 냈지만 가수도 아니고 노래 못해. 네. 각종 영화에 나왔는데 연기 못해. 게임에도 나왔어요. 저는 이 사람 몰랐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보면 해리스 힐튼이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 그냥 유명한 걸로 유명한 사람 이렇게 부재도 써있고 딴 뭔지 몰랐지. 그런데 비싼 가방을 팔았어요. 그렇죠. 지금 얘기가 그겁니다. 각종 브랜드 홍보대사를 맡고 자기 브랜드도 있었어요. 그런데 디자이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근본적인 질문이 모든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돈 필요 없잖아 이 사람. 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거 열심히 해. 다 못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직업인으로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직업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세의 소스가 불법 촬영물이라는 철저히 비주류적인 데서 나온 것이죠. 그러네요.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의 조상님이 페리스 힐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밈처럼 순식간에 복제되는 인터넷의 특징을 이용해서 유명세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세를 마케팅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직업을 연관시키는 전통적인 관념을 낡은 것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명세 능력 없이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말이에요. 저도 정말이지. 20살 때부터 유명해져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했고 되게 이 관념하고 싸우는데 청추를 좀 허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유명해지는 건 실력하고 무관하네? 네.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야 음악은 왜 열심히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면서 20대가 지나갔어요. 아이고 20대들은 보통 현명하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면 뭐 합니까? 게임하러 갑니다. 게임만 한 거예요. 유명해질 생각을 했어야지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출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로하스웰 맥주 효모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들 인터뷰 아이돌 출신의 인터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제 아이돌이 뜨면 영화도 찍고 혹은 예능에 재능이 있으면 코미디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터뷰다 보면 가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원래 배우가 꿈이었어요 배우가 되고 싶어서 아이돌 회사에 오디션을 지원한 거예요 그런 루트가 이제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그 미처는 어서 벌어서 연기자로 전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즉시 그 친구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배우가 꿈이었으면 연기학교를 가서 배우 오디션을 봐야지 그게 이제 와장창 깨진지도 꽤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시사 프로의 소재냐 하이브 얘기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시장이잖아요 시장 강남스타일도 얘기했습니다만 새로운 시장이 개창됐는데 그 시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리하여 해석해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얘기해 주세요 한 시간에 벌써 갔어요? 네 제가 너무 많이 깼나 봐요 끝나는 와중에 요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있는데 SNS 마케팅은 이제 방법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생활 꿀팁 5개 해가지고 소개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제 그리고 주방 무슨 용품 그런데 무슨 헬스 보충제 그다음에 다이어트 식품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자세히 보면은 5개 중에 유독 하나만 상품명이 정확하게 적혀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 뭐요? 이른바 이제 네이티브 애들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유피님도 보다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저도 미디어에서 사장인데 자취 꿀템 순위 5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중에 하나만 광고인 거예요 아 그런 거 왜 봐 그런 거 보면 악성코드 깔리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안 누르던데 아니 이미지인데 무슨 악성코드가 깔려요 혹시 모르지 그냥 이미지인데 진짜 놀랍다 진짜 그것도 모르냐 눈 감으면 계좌 털어가는 세상이요 난 그놈의 샤워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 샤워 열심히 하는데 자꾸 샤워기가 나와 나는 헬스도 안 하는데 보충제는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회를 이루는 본질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나성인을 내일 다시 만나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DWK XSFM